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티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구름 속에 가렸던 해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치 석양이 조양처럼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보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아 지금 현장의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23년 24년 9월 3일의 풍경 되겠습니다 쭉 더 땡겨볼까요 해가 동그랗죠 저 멀리 공장이 있고 고개뼈 하나가 떠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다 가고 있습니다 아 아 이제 또 해가 밑에 있는 구름 속으로 살짝 들어가고 있네요 아 음 해는 조금 더 빨간데 해를 빨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아 상당히 어두워 지네요 해를 빨갛게 하려고 하니까 어두워집니다 아 지금 해가 구름 속으로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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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으 위력 으 아 뭐야 으 감사합니다. 노을 찍는 시간은 딱 10분 정도밖에 안되요. 저거를 다시 한번 가로로 찍겠습니다. 세로로 담아보겠습니다. 하늘이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않네요. 그래도 아직 30분 남았습니다.